송래공원의 도롱룡 42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특히 20번째 영상, 21번째 영상, 38번째 영상, 39번째 영상, 41번째 영상을 보십시오. 도롱룡 유생이 도롱룡 유생 또는 올챙이를 입에 물고 있는 장면을 고화지로 촬영했습니다. 꿀꺽 삼켜서 마무리하는 장면도 촬영했습니다. 도롱룡 유생의 배가 어느 정도 볼록한지 보면 희생자의 몸집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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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